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문제 1인 툴 활용 문제 ctrl n 을 눌러 주시구요 jpg 파일 저장 규칙 있죠 400에 500 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72 그리고 인치당 픽셀 rgb 컬러의 8 비트 화이트 색상 지정 했으면 ok 를 눌러 주시구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0 에서부터 눈금 단위가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줘야 되죠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각 백 단위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이 파일 먼저 임시 저장으로 저장을 해 놓을 거에요 1번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구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게요 조건을 보시면 첫번째 원본 이미지가 내문서의 gtq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 밑에 2급 다시 1.jpg 들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원본 이미지 폴더 찾아서 보셔야 되구요 저희 파일은 보시면은 설치된 폴더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첫번째 파일 불러다가 보시면은 자 이 파일은 배경으로 사용할 거에요 그래서 컨트롤 a 를 먼저 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닫아 주시고 이제 컨트롤 v 해서 여기다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 보여지죠 레이어 패널 안보이는 분들은 윈도에서 레이어 2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요 지시사항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복제 및 변형을 하라고 되어 있죠 큰 해바라기를 복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큰 해바라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퀵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할 거에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일 첫번째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브러쉬는 크기 좀 커도 되는데요 저희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15 정도로 줄여 놓고 작업을 할게요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를 해서 밑에도 다시 클릭해서 놓으시고 한 번에 다 클릭해서 하는 욕심 갖지 말고 작업을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브러쉬를 좀만 더 줄일게요 9 정도로 줄여 주시고 이번엔 여기 빼기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빼 줄게요 자 이제 복제를 위해서 툴은 move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해바라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가 지금 너무 크죠 ctrl t 를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서 좌우 크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게 조절을 해 놓으시고 위치도 정확히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맞게 해 놓으시면 되죠 ctrl t 되어있는 상태니까 자유변형 없애게 엔터 키를 한 번 눌러주시고 선택되어 있는 영역 없애야 되죠 ctrl d 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지금 레이어 1에서 복제가 됐어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이번에 쉐이프 툴로 해 모양 하고 나비 모양 만들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해 모양부터 할 거니까요 자 네이처로 가서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은 태양이 있어요 sun e 라고 이 툴 팁이 뜨는데요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눈금자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해 모양의 지시되어 있는 것들 순서대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첫번째 여기 스타일은 다른 게 혹시나 되어 있다면 없음 스타일 아무것도 지정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색상부터 바꿔야 되겠죠 첫번째 색상 값 컬러 클릭한 다음에 첫번째 것만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ok 를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른 거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서 fx 에서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1px 지정을 해주시고요 컬러에서는 여기 제일 아래 샵 앞에다가 dcaf07 이라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ok 를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은 여기 지정 됐구요 move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 가지고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하시고 세밀한 조정은 move 툴 선택된 상태에서 커서 키로 조절을 하시면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 모양의 색상 지정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그래서 헬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 그대로 ctrl j 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패널의 shape 1에 대한 카피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더 바꾸면 되는데요 shift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ctrl t 를 먼저 눌러 주시고요 shift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조절하면 같은 가로 세로 그 동일한 크기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킷 눌러서 바뀐 거 지금 크기가 작아진 거 보여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색상 바꿔 줘야 되죠 자 위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서 바꿔 주시면 되는데 그냥 아까 이동 툴 이 상태에서도 여기 바꿔 주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앞에 색상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지정된 색상을 두번째 지정된 색상 값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레이어를 잠깐 선택을 해 볼게요 보시면 색상 이렇게 바뀐 게 이렇게 확인이 되죠 두번째 모양인 나비 모양 만들 텐데요 나비 모양 위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쉐이프에서 모양 선택해야 되죠 나비가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가서 출력 형태하고 같은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살짝 옆으로 돌려 줘야 되겠죠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 주시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시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가셔서요 여기 스타일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레이어를 잠깐 선택했더니 그 위에 만들어졌죠 자 다른 레이어보다 제일 상위 위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앨게요 컬러 바꿔줘야 되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를 다른 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OK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시된 거 보시면은 이너 쉐도우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OK를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이동 툴로 아까 조절했는데 만약에 문제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돌렸다 아니면 위치가 좀 더 움직여야 된다 하면은 컨트롤 T하고 화살표 키와 마우스로 해서 더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제 1번 그림 효과 끝났고요 2번 문자 효과에 대해서 이제 지정해야 되는데요 왼쪽 도구 모음에서 T라고 써 있는 거 horizontal type 2를 선택을 해서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기 전에 위에 옵션에서 지시된 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time new로만으로 갈게요 자 time new로만 선택해 주시고 bold로 되어 있죠 이거 regular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75포인트로 enter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aa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논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안 이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논이 아닌 다른 걸로 선택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해야 되죠 클릭해서 색상 지시된 걸로 입력을 해 주시고 오케이 위에서는 다 했으니까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입력을 하기 전에 여기에 글자 먼저 내용을 해 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끝났다면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선플라워에서 fx 누른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이너 섀도우 가셔서 바로 오케이 를 해 주시면 이렇게 선플라워라고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입력한 거 보세요 대소문자 틀린 거 있죠 이것도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대소문자 틀린 경우에는 꼭 이렇게 고쳐서 써 줘야 돼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이제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임시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원본 크기로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었던 거 지워버리시고요 원본 파일 크기로 jpg 파일을 포맷을 바꿔서 jpg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지금 받아 놓으신 게 있다면 그거 쓰시고요 없다면 이미의 숫자 이렇게 저처럼 쓰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 이렇게 해서 jpg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퀄리티 12가 최대의 크기인데요 이 사이즈가 좀 크다 싶으면은 8 정도로 퀄리티를 줄여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장 규칙 보시면은 psd 파일은 40에 50으로 줄여야 되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가로하고 세로가 40에 50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해 놓으신 다음에 오케이 그럼 사이즈 줄었죠 이제 세이브로 psd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 이름이 아닌 아까 jpg하고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psd라는 형식의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 기초에 대해서 또 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으로 새로운 문서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도 역시 400에 500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오케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창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눈금자 보기 편하게 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야 되죠 가이드라인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파일 역시 임시 파일 만들어야 되죠 자 2번 파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원본 이미지 2급 다시 2.jpg 파일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자 이걸 불러 왔다면은 이제 이 파일 배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닫아 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급 다시 3 파일 불러야 되죠 자 불러 오셔서 이거는 역시 또 이렇게 놓고 흰색 배경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매직 원두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터럴런스 같은 경우에는 32로 좀 허용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컨트롤스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안티 알리어스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클릭하면 이 꽃 이외의 하얀색만 선택이 됐어요 셀렉트 인버스 눌러 주시고 그러면 흰색만 선택이 됐어요 아니 흰색이 아닌 이 꽃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주세요 닫아 버리시고 컨트롤 V를 눌러 주세요 이제 이 꽃의 크기와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Move 툴 선택하셔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컨트롤 T를 눌러 주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모서리에서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위치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 주시고 크기도 조절을 해 주세요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엔터 키를 누를게요 이전 기출 유형 문제 연습하실 때는 여기에서 바로 전체 색깔을 지금 지시가 보라색 계열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색깔을 이 레이어 패널 밑에서 Hue Saturation을 해서 지정한 다음에 이 레이어하고 Hue Saturation을 클리핑 마스크로 해가지고 꽃만 보이게 적용을 했었죠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 레이어 앞쪽에 있는 이 꽃이 보이는 조그만 그림 있죠 이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꽃만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는 여기 Add Mask를 했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했지만 이번엔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바로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창이 작아졌는데 클릭해서 이렇게 띄워보면 Hue Saturation 1의 꽃 모양이 지금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진 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하고 기존에 이 레이어 2하고 그리고 Hue Saturation 사이에 알트키 눌러서 이 지정을 하는 방법 그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하시면 되는데 둘 중에 자꾸 헷갈린다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습을 하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Hue Saturation에서 Colorize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Hue 색조 값은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해서 해주세요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숫자 값으로 지시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숫자 값으로 그렇게 안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니까요 이 색상 보라색 쪽에 가깝게 마우스 가져다 놓고 Saturation, 채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채도를 50 정도로 높여서 보라색으로 보이게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지금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는 게 바로 끝이 났어요 이제 Adjustment는 필요 없으니까 패널 닫아 버리시고요 원래대로 패널들 모양 만들어 놓고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Saturation으로 보라색 지정을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 지정 해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 아래쪽으로 가셔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액자 설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경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 1 이거를 Ctrl-J를 눌러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필터 지정을 해줘야 되죠 필터 지시가 보면은 스펀지 효과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에 보시면 스펀지라고 있죠 이거를 바로 OK를 눌러서 효과를 지정을 해주시고 사각형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걸로 자 여기 한 40정도 상하좌우 여백 남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네 선택하시고 바로 딜리트 하지 마시고요 액자 같은 경우에 여기 살짝 모서리가 굴곡이 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셀렉트 메뉴로 가셔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로 가셔서 5에서 8정도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5를 지정할게요 OK 그러면 이 점선에 보이죠 약간 둥그렇게 된 거 이 상태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프레임 지정한 거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D로 선택 영역도 해제를 해주시고 이제 보시면 안쪽 테두리 이 방금 지워진 부분이 이 안쪽에 테두리가 나와야 되니까요 Fx 누르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5픽셀이고 색상은 Fx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니죠 영어 상태로 그 다음에 99까지 6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테두리가 그려진 게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 지시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러 드롭 섀도우 지정이죠 자 드롭 섀도우 보통은 바로 그냥 OK를 했는데 여기에 액자의 그림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디스탄스를 10 정도로 바꿔주시고 밑에 사이즈도 10 정도로 바꿔줘서 이렇게 그림자가 보여지도록 안쪽으로 그림자진 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만드는 보라색 꽃이 좀 위치가 안 맞죠 그래서 마우스로 살짝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하면 액자가 조절되죠 레이어 패널이 선택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밑에 가서 레이어 2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레이어 2만 선택이 되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위에 Hue Saturation만 선택이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보라색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컨트롤 킷 누른 상태로 레이어 2와 Hue와 Hue Saturation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되도록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레이어 1 카피 맨 위에 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 지금까지 한 거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바꿀 필요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급 다시 4.jpg 파일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 오신 다음에 이거 마우스로 가져다 나왔는데 노란색 배경 먼저 선택하면 되겠죠 매직 원두 툴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반점만 바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셀렉트 인버스에서 이거 복사 이제 하시면 되죠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복제가 됐고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맞춰서 해주시고 크기도 조금씩 조절을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엔터키 누르면 컨트롤 T 종료됐죠 자 이 모양 이제 해놓으시고 다음 지시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를 FX 누른 다음에 바로 지정해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림 효과에 대한 거는 지정이 완료가 됐죠 이제 또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왼쪽에서 텍스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날 위치 정확히 할 필요 없고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부터 바꿔줘야 되죠 위에서 도둠이라는 폰트 찾아주세요 도둠 최악은 다른 글꼴이에요 도둠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32포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32 엔터 해주시고 색상은 여기에서 FF0099 이렇게 입력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는데요 저희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두 개 글자가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두 줄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옵션에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클릭해서 눌러볼까요 눌러서 스타일은 자 아치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밴드는 지금 좀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는데 한 30 정도로 오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죠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이 텍스트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면 돼요 이제 스트로크에서 사이즈가 2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컬러는 모두 F인 흰색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자 끝이 났죠 이제 이동만 시키면 되겠네요 원하는 위치에 나타나도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시면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원본 파일 그냥 그대로 2.psd 파일 저장해놓고 제출용 파일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신 다음에 이제 jpg부터 저장 save as에서 jpg로 포맷을 바꿔준 후에 파일 이름 이렇게 문제 번호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죠 저장하실 때 퀄리티 그냥 저장해도 상관없고요 한 8 정도로 낮춰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이제 조절해서 psd 저장해야 되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으로 바꿔주시고 OK 사이즈 줄었죠 그러면 이제 save as 해서 포맷 형식은 그대로 있구요 파일 이름만 역시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요 이제 닫아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ctrl n을 먼저 다시 또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면 이제 창 눈금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줘야 되죠 지정해 준 다음에 파일에서 save 눌러서 세 번째 파일이라고 임시 파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색상 먼저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림 효과에서 배경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도구 툴에서 정경색을 색을 바꿔주세요 지정해 주시고 OK 한 다음에 Alt, Delete를 누르면은 정경색으로 백그라운드가 채워지죠 그 다음에 2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 와야 돼요 자 불러 오신 다음에 이 파일은 ctrl A에서 모두 선택 ctrl C, copy 그리고 ctrl V 붙여넣기 하셨죠 그리고 지시 사항 보시면은 크로스 해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필터에 가셔서 브러쉬 스트로크로 가셔서 여기에서 크로스 해치 지정 그리고 바로 나타나면 OK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이제 Add Layer Mask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셔서 보시면 Add Layer Mask 있죠 클릭을 해 주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칠해 졌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해 주고 나서 위에 색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클릭해서 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보면은 자 마우스 올리고 있어 보거나 클릭해서 보면은 네임이 나오죠 Background White 또는 다른 분들은 White Background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 저는 Black Whit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처음 시작점이 Black 지점이 돼요 그래서 처음 지점이 흰색 지점이 되고 싶다면은 Reverse를 눌러주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거든요 Reverse한 상태로 저는 흰색 검정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 볼게요 마우스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요 그런데 지정이 지금 교재에 나온 출력 형태 정답 파일과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은 자 히스토리에서 우선 돌아갈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요 위에서 색깔 지정은 해 줬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형으로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원형으로 지정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정하는 것은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 주고 다시 드래그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선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는 지시사항에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2급 다시 6 파일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와서 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된 거는 항상 우리 쉽게 선택을 했죠 왼쪽 도구에서 매직원드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자 클릭은 이쪽 가셔서 하얀색만 클릭을 하시면 이 하얀색이 선택됐죠 이제 반점만 하면 되죠 셀렉트 인버스를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복사 했으니까 닫아 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야 되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 조절해야 돼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고 이동을 해서 가서 보세요 가서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들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위치에 오셨다면은 엔터를 눌러서 위치 조정 마무리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지시도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하죠 FX 밑에서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 그 다음에 바로 OK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졌죠 자 다음 파일도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 다시 7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가져다 놓고 보시면요 이번에는 배경이 단색이 아니기 때문에 윗으로 가셔서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브러쉬 구 상태로 해볼까요 자 마우스로 조금 더 팍팍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 좀 빨리 됐겠죠 자 어쨌든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시고 이 창은 이제 또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그 다음 작업창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또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T를 해주시고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눈금자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가로 세로 이렇게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셨다면은 이제 엔터키 눌러주시고 위치만 좀 옆으로 가면 되겠죠 이동 도구로 좀만 옆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이번에도 역시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라는 것을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되죠 2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바나나 사진인데요 바나나 사진에서 또 흰색 배경 나왔죠 선택 쉽죠 그러면은 또 매직원드 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시면 되죠 창 닫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또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면 돼요 회전 필요하면 회전도 같이 해주시고 자 위치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맞췄다면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로 하던 것을 종료를 시키면 돼요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이 드롭 섀도우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실행 OK를 해주시면 여기 또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게 되어 있죠 그 외 출력 형태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쉐이프 툴로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만들기 위해서 우선 도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커스텀 쉐이프 툴 클릭을 하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가셔서 쉐이프 모양을 바꿔줘야 되죠 자 모양 선택을 할게요 모양은 워너먼트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바꿀 거냐 OK 그리고 밑에 가서 해당되는 모양은 똑같은 모양 찾으면 되죠 자 히드라 1 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려 주시면 돼요 자 100 에서부터 시작해 그려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네 100까지 이 크기에 맞게 50 보다는 조금 크죠 이 정도로 그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다시 옵션으로 가셔서요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없는 상태로 바꿔 주시고 그래야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레이어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색상을 바꿔줘야 돼요 색상은 보시면은 B, A, C, A, E, B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 OK 하시고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또 지정하죠 F, X 눌러 주시고 스트로크 지정을 해 줘요 스트로크는 2 픽셀로 지정을 해 주시고 색깔은 보시면은 F 대게 0, 2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OK 해주시고 또 OK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스트로크가 지정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글자 아래에 되어 있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찾을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비슷한 모양 있죠 이거를 지그재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크기는 눈금 보고 맞추라고 그랬죠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마우스로 350 정도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스타일 지정돼 있는 거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 지정하려고 했더니 색상 값 안 써 있죠 그럼 색상은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럼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했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지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바꿔줘야 되죠 색상 바꾸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첫 번째 값 지정해줬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가운데 색상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없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운데로 가서 손으로 마우스가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하시면 50% 해당되는 곳에 나타났죠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나타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서 마지막으로 지정된 값을 입력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색상이 이렇게 서서히 변하게 바뀌는 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문제지하고 똑같이 지정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지시를 보시면 문자 효과 지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프레시 프루 글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도구에서 T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서 여기서 입력할 준비를 해놓고요 위에 옵션에서 글자부터 다 바꿀게요 타임뉴로만이라는 글꼴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타임뉴로만 선택을 해주시고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되죠 40포인트 엔터 그리고 색상값 이번에는 왼쪽 정렬로 바꿔놓으세요 가운데로 정렬 될 필요 없고 지금 커서 깜빡이는 곳 기준으로 글자가 써져야 되니까요 자 여기 색상값 지정 보시면은 FF0099까지 입력을 하시고 오케이 를 하셨으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순서가 된 거예요 글자 입력을 하셨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T 써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글자 나타났죠 이제 밑으로 가서 Fx 가서 레이어 지정해야 되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있는 스트로크로 가셔서 2픽셀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케이 를 하시면 글자에 대한 거 완료가 됐어요 이제 그 위에 나타나야 될 글자 신선한 과일들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글꼴부터 바꿔줘야 되죠 도둠이라는 글꼴 찾아서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도둠 선택을 해주시고 40포인트의 색상은 다 3으로 6칸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입력을 해줬으면 이제 글자를 바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밑에 Fx로 가셔서 이번에도 똑같이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시고 이 픽셀 색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글자랑 위치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바꿔야 되면 이동 툴로 살짝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원본 크기의 PSD 파일은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체크 한번 메뉴 실행해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셨죠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시고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고요 기존 이름 만들어진 거에서 파일 이름만 3번이라는 문제번호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파일 형식은 퀄리티 8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해주시고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죠 파일 규칙에 맞게 60에 4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바뀌었죠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 역시 파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클릭을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만 파일 번호만 이렇게 3으로 바꿔주시고 저장해주시고 파일 닫으면 끝이에요 답안 파일 전송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이제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Ctrl N을 눌러주시고 600에 400으로 또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죠 이 파일은 역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준 다음에 임시 파일 하나 저장을 해놔야 되죠 4번이라고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파일에서 첫번째 작업해야 될 부분은 배경색깔 지정이죠 배경색을 FF 그 다음에 9999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 Delete로 백그라운드에 자동으로 채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일 불러올 거는 2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와요 이 파일은 불러와서 어떤 데 사용해요 배경에 같이 사용할 거죠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카피 창 닫아주시고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Add Layer Mask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도구에서 그라디언 툴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 다시 블랙 화이트 선택했기 때문에 리버스 체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건 출제된 지시사항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파일 불러와야 돼요 프라이팬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불러다가 이 프라이팬이 아니네요 컵만 불러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맨 앞에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는 그냥 9로 작업을 해봅시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천천히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서 한번 조금만 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나머지가 안됐죠 조금만 더 클릭을 해서 살짝 움직여 봅시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다른 부분까지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천천히 클릭을 하면서 조금씩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위쪽도 역시 마무리 해줬고요 컨트롤 C로 카피하셨죠 이거 이제 필요없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크기 조절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눈금자를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이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이제 지시되어 있는 것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자 배브렌 엠보스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정이 돼 있고 레이어 패널에도 보여지죠 다음으로 2급 다시 11 파일을 불러 올게요 자 이 파일은 불러와서 이 탈에서 하웨이 지금 탈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매직원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터럴런스는 32로 해준 상태로 바깥 부분만 선택 자 선택이 다 안됐죠 그래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추가로 선택 밑에 부분도 선택을 해서 추가로 탈이 아닌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럼 선택이 됐다면 인버스를 해서 반전시켜야 되죠 셀렉트 인버스 반전 이제 탈만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이동 툴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정해주시면 끝이 나요 자 엔터키 눌러서 크기 조정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글로우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을 해주고 오케이 해주시면 이것도 역시 끝이 났어요 이제 2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올까 했는데 이 파일은 모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제일 오른쪽에 컵 안에 들어있는 태극 무늬 비슷한 거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쉐이프에서 심볼즈로 가세요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태극 무늬 비슷한 모양 동그라미 표시된 이 무늬가 있거든요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안에다가 우선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신 다음에 스타일 없애주셔야 되겠죠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이제 색상 지정 표시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베브렌 엠보스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상 각각 지정 해줘야 되죠 제일 왼쪽부터 더블클릭을 해서 000099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또 새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여기 하고 OK 하면 이제 보여지죠 가운데에서 클릭해서 더블클릭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 가운데 색상 지정을 해주셔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꺼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 지정은 끝났죠 그리고 OK 해주시고 여기도 OK를 해주시면 자 무늬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제 두번째 모양 지정하도록 할게요 2급 다시 12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그 모양을 만들거에요 이번에는 선택을 자 쉐이프에서 모양을 배너 앤 어워드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위에서 세번째꺼 있죠 배너 3이라고 나올거에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위치 눈금자를 보고 그 위치에다가 만들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자 자동으로 색이 지정됐죠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거 역시 없애주시고 색상은 모두 흰색으로 지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 3픽셀 색깔 역시 여기도 흰색상이네요 F로 모두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체크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을건데요 우선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 그 레이어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복사부터 할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요 레이어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이동 툴 선택을 해서요 오토 셀렉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체크가 되어있었다면 체크 없애주세요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각도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림이 이게 앞으로 나와있으면 안되죠 쉐이프 2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쉐이프 2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에서는 쉐이프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제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 다시 12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이 파일을 컨트롤 A 컨트롤 C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완료를 하시고요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돼요 쉐이프 2에다가요 자 알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이 중간 지점 경계선에 클릭을 해주면 클리핑 마스크가 됐죠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이 그림이 이 사진이 문제지하고 똑같게 보여주도록 크기를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크기 조절 마무리 하면은 그럼 이거는 완료가 돼요 크기가 제가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보니까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 add noise 라는 걸 방금 추가했던 이미지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서 noise 로 가셔서 add noise 선택을 하시고 다른거 따로 지시값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OK를 클릭을 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젓가락 숟가락이 있는데요 도구를 매직원드2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터널런스를 100으로 좀 크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이 부분을 배경을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젓가락만 빼고 숟가락 젓가락만 빼고 선택이 됐죠 select inverse 를 해주시고 ctrl c copy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ctrl v 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하고 ctrl t 에서 크기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회전을 시키면서 크기 조절까지 마무리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엔터 누르고 사소한 위치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 레이어 5는 제일 위에 지금 보여지는데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까 쉐이프 2 카피 있었죠 거기 바로 위에 경계선에다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클리핑 마스크 만들었던 것처럼 쉐이프 2 카피와 레이어 위 방금 젓가락이 있는 이 부분을 alt키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젓가락이랑 좀 키워서 조절을 하던 위치를 조금 바꿔도 이 첫 번째 거 이미지 뒤쪽에서 나타나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스트로크에서 2 픽셀로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모두 0이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지정을 여기를 해주면 돼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4를 클릭해서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놓고요 지금 출력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왼쪽에 쉐이프 모양을 하나 지정해야 되는 게 빠져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쉐이프에서 어너먼츠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당 무늬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넣고 해당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스타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2 픽셀에 색상은 006633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 효과 남았죠 문자 효과 첫 번째에 한국의 이모저모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허리전탈 타입 툴 선택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나타날 위치 대충 그 위치쯤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줘야 되죠 궁서체로 바꿔주세요 자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지정을 해주시고 네 40포인트 지정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 먼저 입력하고서 바꾸는 거죠 자 한국의 이모저모라고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그 밑에 FX로 가서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부터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0000FF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거꾸로 FF00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지정해야 되죠 스트로크 EPX 지정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F를 다 채워서 OK 그리고 여기도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모양 살짝 위로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와플을 실행을 해서 스타일은 아크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우스로 좀 위치했는데 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이거는 밴드를 살짝 좀 줄여주면 돼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위치 자 타입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글자 수정으로 들어갔죠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글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해당되는 위치 T가 시작되는 곳 그쪽으로 가셔서 글자 클릭을 하시고요 또 궁서체죠 그리고 35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입력이 이제 나왔으니까 글자를 입력할 순서가 되었네요 글자 입력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드롭 섀도우를 한번 지정을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글자 위치 좀 맞춰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유니크 컬처라는 거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T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곳에 가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옵션에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바탕으로 글꼴을 바꿔줘야 돼요 바탕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지정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990033으로 지정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하고서 레이어 패널로 가서 해당 레이어 클릭 한번 해주고 FX 밑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제일 아래 있는 스트로크 지정해서 2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스트로크 색상을 330000으로 지정을 해주고 창을 닫아주고 위치 마무리 지정된 거 확인해주시면 끝이 나겠죠 각각의 위치 조정하실 때 이동 툴 선택해서 지금 이 컵이 좀 너무 많이 붙어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컵을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자동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놓고 위치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 태극 무늬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태극 무늬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태극 무늬레이어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위치 조절을 화살표키로 마무리해서 조절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동 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토 셀렉트를 하면 자 타를 클릭해볼까요 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타이 선택이 되죠 다른 글자 클릭해볼까요 글자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가 선택이 되는 것처럼 오토 셀렉트가 되면 해당 레이어를 클릭했을 때 이동 도구에서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파일 저장을 할게요 기본 상태로 저장해주시고요 그리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 없어졌죠 이제 파일에 jpg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제출해야 될 파일 자 4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을 해줘야 되죠 60에 40으로 OK를 해주시고 save as 하셔서 여기에서 역시 4번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창 닫고 나머지 제출 다 끝냈을 때는 1,2,3,4 파일은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이 8가지 파일만 제출하시고 시험을 종료하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